한 번 핫딱가리 해? 어?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전반전 놓기 전에 하나 만들고 가자 어? 괜찮아 감독은 믿고 있어 하나만 만들어 하나 하면 돼 왜? 침착하게 넣어봐 서강원님 슈퍼채팅 이천원 감사합니다 이래야 출입유지 좋았어 좋았어 베일 그래 내가 이래서 베일의 설정을 바꿔놨잖아 내가 아까 실수 인정했잖아 미안하다고 하나만 돼 인마 전반전에 딱 그림을 보니까 베일의 움직임이 이상하더라고 왜 이상한 거 봤지 아하 내가 아까 전에 베일에 대한 움직임을 잘못 설정했구나 잘못 지시를 내렸구나 인정을 했어요 제 실수를 그걸 바꿨잖아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18년대처럼 초심 찾은 모습 좋습니다 천천히 해 박스 안에서 천천히 해라 시작해 인마 빨리 공에 접근해야지 인마 천천히 해라 그래가지고 기어 다닐 거야? 도어티 좋아요 아 허티야 허티야 그건 욕심이야 그래 인마 시키님 말이야 됐어 1대1이면 충분해 보여줄게 됐어 그대로 가 분위기 좋다고 아 이 키 어디다 준거지 산체스? 도르셨나? 어어 레프리 그래 레프리 말도 안 돼 태클하고 있어 인마 저 제명해 저 제명 시켜 태클을 말이야 통 태클 들어가고 있어 아이씨 축구하자라고 하러 왔나 완전히 스터드가 다 들리게 말이야 시키 From an early age I was told that football means family 야 축구를 어디서 배운 거야 어디서 이름도 없는 팀이 말이야 아이씨 축구하자라고 하러 왔나 헬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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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듀민 들어와서 밟아줘 딱 타이밍 이 타이밍이야 그렇지 왼쪽에 흥 왼쪽에 흥 있다 잊지마 오 쉬소코 오 쉬소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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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소 아 아 이세하게 가자고 얘네들 이제 할 거 없어 얘네들 할 거 없다고 그렇지! 호흡 좋고요 밴드! 그렇지! 꼴대! 그렇지! 이렇게! 굿! 배드바이 준비해! 이새끼야! 축구할 시간 빨리 임마 이거야 임마 배드바이 빨리 들어봐 임마 이렇게 쉬어 너 다음 경기로 해서 쉬어야 돼 어? 오케이 이제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지배하면서 가자 지배하면서 천천히 가자 여기 끝났어 말했잖아 감독이 한 골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윙크스 숨이 좋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말이야 이 새끼 도티 저 새끼 이거 자꾸 오늘 타이밍이 왜? 뭐라고 돼 있는데 이 새끼가 오늘 왜 이렇게 늦어? 어? 허트야 이거 설정하는 거 어디 있었는데 잊지 않았어? 아 이거 어? 컬스를 올려 임마 왜 자꾸 컬스를 안 올려 임마 너 템포가 늦어 어? 너 템포가 늦어! 턼 턼 턼 턼 턼 힙 턼 퓨 퓨 퓨 감사합니다.